3731세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중심상가 에듀메디컬 프라자와 모연 프라자, 2024년 10월 공사현장 공중탐방, 별바라기 TV, 프라자 상가편, 365번째 이야기, 대단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주출입구 앞에 위치한 3면 코너 상가이며, 도현초 중학교의 개교에 맞춰 주변 상가 중 가장 빠른 입주를 자랑하는 에듀메디컬 프라자 상가의 공사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듀메디컬 프라자는 지하터파기와 흑마기를 모두 완료하였고, 지하 1층에 매트를 깔기 전 철근으로 바닥을 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단지 한가운데에 도현 초중학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학원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의 에듀메디컬 프라자는 현재 태권도, 줄넘기, 음악, 수학학원이 입점 확정입니다. 영어, 미술, 국어, 논술 학원만 들어오면 에듀메디컬 프라자는 어엿한 학원 상가로 완성될 것입니다. 에듀 프라자는 버스 정류장 바로 뒤에 있어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단지와 3단지, 주출입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통해 쉽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에듀메디컬 프라자 분양이나 임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모연 프라자 다음으로 볼 공사 현장은 주차 모연 프라자입니다. 주차 모연 프라자는 다 상가와 다르게 경사 없는 평평한 평지에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단차가 없어서 30평 이상 큰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유일한 상가입니다. 또한 45번 국도면에 접해 있으며, 45번 국도 방면 버스 정류장도 주차 모연 프라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공사 현황을 보시면 지하 물탱크실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물탱크실 작업이 끝나게 되면 1층부터 매트를 까는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대로만 공사가 진행되면 올해 12월에는 5층까지 골조가 올라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모연 프라자 1층 후면부에는 먹거리 골목을 형성하여 각종 먹거리를 주변 입주민, 거주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킨이나 족발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 주차 모연 프라자 또는 애기매기컬 프라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부동산으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해 주세요. 실투자금 1억 원대로 건물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